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일하며 실제로 겪었던 소름끼치는 시화괴담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령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두 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했다 그분은 꽤 견실한 분이었던 데다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고 손자부터 딸 사이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도 울컥해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서 우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명안실 문이 갑자기 쾅하고 열리고 화장을 지나게 하고 있는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하라범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하라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서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죽은 환자의 사생활하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계속해서 코낼을 씩씩 내쉬며 말했다 이 하라범 유산은 전부 어떤 여자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이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마 이 하라범아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되저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리러 갔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그 후에 원장이 달려와 소란은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절감했으니 그 후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바닷가 저와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좀 빠지면 가려고 9월 말쯤 갈 생각이지요 며칠 전 그날 밤도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해수욕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마실은 좋지요 집에서 해수욕장이 꽤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 하니 주섬주섬 옷 챙겨입고 딸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그날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정도였지요 딸을 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서 백사장을 걷던 제 눈에 잔치국수 2,9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팻말이었죠 게다가 사람이 가장 배고픔을 느낀다는 자정 무렵의 시간 황급히 아내에게 차에서 지갑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딸을 안고 있으니 움직이기가 힘들었고요 잠시동안의 신랑이 끝에 아내는 같이 가면 될 일을 그런다며 입이 대빨 나와서 지갑을 가지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차에 지갑을 가지러 가고 나서 땀을 식히려 평상에 앉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거라면 어느 순간 제 품에 잘 안겨있던 딸아이가 벼락 맞은 것 마냥 거세게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는 집에서는 놀기도 잘 놀고 장난기도 많지만 밖에 나오면 순둥이입니다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이가 벼락 맞은 마냥 울어져끼는 통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무릎 가까이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벌의 바닷물이 닿아서 울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봅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딸은 이제 생후 6개월이 같진 않더라 안 왔다고 해봐야 발이 제 허리께에 닿습니다 그것도 뻗어야 닿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께 찰랑이던 바닷물에 닿았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황급히 돌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백사장이다 싶었을 때 뭔가가 제 발목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늘은 뭔가가 제 발목을 휘감고선 놔주질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울다가 조금씩 잦아든 상태였고 저는 발목에서 찰랑이는 바다에서 엉거주춤 서있는 자세가 된 거죠 식은 땀은 계속 흐르고 발목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질 않고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 어찌 될 것 같지만 엎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다치니까 그때 다행히 저 멀리서 아내가 오더군요 후광이 보일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보애를 외치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낑낑대며 당겼는데 다행히 발목을 감고 있던 뭔가가 풀리면서 발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참 잘 돋네 라고 말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하고도 비웃음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하네요 아내는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다고 우봤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도 딸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 땀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풀스방 괴담 저는 풀스방을 운영 중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날도 12시 30분 조금 넘어서 손님들이 다 나가길래 미리 청소를 했습니다 문을 전부 열어놓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카운터 쪽을 쳐다보니 웬 아저씨의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풀스방에 아저씨들이 게임하러 오는 것은 드문 경우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영업이 끝났다고 하니 게임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매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었다 깨어나도 도와줄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바로 나가더군요 끝까지 기분 나쁘게 훑어보면서 말입니다 기분이 왠지 이상했지만 전 다시 문을 잠가 놓고 청소를 했습니다 5분 뒤에 이번엔 어떤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잠깐만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계단 쪽 화장실에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저한테 물값을 줘야겠다는 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순간 굉장히 섬뜩하기도 했지만 화도 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니 문을 잠깐만 열어달라고 보채듯이 말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온갖 상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하니 급하게 뛰어내려가더군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싸움도 못할 뿐더러 겁도 더럽게 많거든요 창밖으로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려고 1층 입구 쪽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까 처음에 돈이 없다고 올라왔던 그 아저씨가 수돗물 값을 주겠다는 그 놈이랑 둘이서 빠른 걸음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가 저녁에 TV를 보다가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미리 점 찍어둔 곳에 문 닫을 시간이나 손님 없을 시간에 가서 살인 및 강도짓을 하는 놈들 이었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리조트 아르바이트 바닷가 리조트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무렵의 이야기다 부지 안에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있었다 밤중에는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투숙객이나 불법 침입자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사장이 함구를 잘했던 덕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빠짐없이 돌아보면 2시간은 걸리는 부지를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과 야간 담당 경비원이 2인 1초가 되어 교대로 돌아보는 게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 안에 나타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 만나면 딱 한 번만 몸이 아프고 그 외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다른 곳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근로계약서를 썼다 고기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 빠르게도 고기가 나타났다 선배와 산책길을 순찰하고 있는데 회중전등을 비춘 곳에 갑작스레 나타났다 선배는 고기다 도망쳐 라고 말하더니 나를 끌고 길을 벗어났다 고기는 유치원생 정도 키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살색 그대로 엄청 땅딸만한 꼴을 하고 있었다 머리와 몸, 몸통의 경계가 애매한 때다 피부가 덜렁덜렁하게 늘어나 있어서 눈도 코도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겨우 입 같은 건 보였지만 사람으로 치면 배가 있을 곳쯤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이상했다 손발은 확실히 달려 있었지만 너무 짧아서 팔꿈치와 무릎에 구별이 가질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아장아장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우리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스쳐 지나가면 언뜻 쳐다본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대로 지나갔다 이상하리 많지 달콤한 냄새가 났다 선배는 저게 고기야 너는 내일부터 들어눕겠구나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날이 밝자 선배는 곧바로 주임에게 연락을 넣었다 나는 사흘간 일을 빼고 휴가를 얻었다 아침에 집에 돌아오자 낮부터 심한 발열과 설사가 일어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어 누웠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냉정해진 뒤에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미확인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는 예정대로 1년간 계속했지만 고기를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다 그 이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당연한 듯한 분위기였지만 내게는 무척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름길 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릴 적 여름에 동생이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들 그러듯이 시골에서 신나게 놀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시더랍니다 절대 밤의 음내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진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댁은 하도 시골이라 가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깜깜했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할머니의 태도가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새벽 1시쯤이 될 무렵 갑자기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오르긴 했지만 기묘하게 친구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몹시 땡겼다네요 그래서 결국 친구는 동생과 각각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나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형, 저기로 가면 지름길이야 동생이 가리킨 쪽을 보니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에 있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내 뒤에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누구지? 순간 할머니가 엄포를 놓던 게 떠오르더랍니다 친구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집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귓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친구는 동생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네요 다음날 할머니께는 밤새 음내 갔던 걸 비밀로 하고 아침을 먹은 뒤에 집에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는 전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말한 지름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서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름길이라던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였으니까요 만약 그때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믿고 지름길이라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거래의 진실 나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으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에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 중 2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 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를 노릇이었기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에 지정된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죽는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어주고 돈을 받아와 주면 끝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 일한 게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사진으로 봤던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고서는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에 그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날 잠시 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 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갔다 이제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얌전히 내가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 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까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날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날 죽일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뭔가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나에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당황하여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충격기였다 그리고는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당황한 탓에 반응이 늦어 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난 제대로 된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러졌다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내게 전력을 다해 구두발을 날렸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무림치던 내 눈앞에 남자가 집어던진 상자가 보였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있고 충격에 빠져있는 내 귀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충격에 빠진 난 그저 옹크린 채로 남자의 발길질을 막고만 있었다 한참을 발길질을 해대던 남자는 숨이 가쁜지 내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떠들기 시작했다 내 딸은 말이야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나이지 새 엄마한테도 죽은 친한 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일어나 다시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옆에는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혼이라면 전초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그 딸이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에 가시 같은 소녀를 없애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나는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내게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예지몽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4명과 함께 종로 숭인동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완전히 떡이 되도록 마신 후에 슬슬 헤어지려던 때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친구 놈이 오바이트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3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 녀석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던 때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일단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PC방에 들어서긴 했지만 딱히 할 만한 게임도 없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잠이 쏟아지길래 옆을 봤더니 친구는 이미 잠에 빠져있더군요 저 역시 그대로 엎드려 잠을 좀 청하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아까 먼저 보냈던 친구 중 한 놈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자동차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검은 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친구를 납치하듯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곤히 자고 있던 옆자리의 친구도 헉헉거리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그 즉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에 나왔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져서 전화를 계속했고 다행히 친구는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던지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에 혹시 검은 차 하나가 따라오고 있지 않냐고 물었죠 그런데 친구 말이 뒤에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서 사람 많은 쪽으로 바로 뛰라고 했죠 다음날 친구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내리자마자 따라오던 차에서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내리더니 자기를 미친 듯 쫓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다행히 근처 편의점으로 내달려서 겨우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종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납치한 후에 중국의 지방 소도시나 어촌으로 인신 매매하는 집단이 있어 수사 중이라 하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PC방에서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꿈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묘하달까 예지몽 같은 할머니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할머니는 증조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 거실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웬 군인이 무언가를 들고서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들어있는 보자기를 할머니께 건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건네받은 할머니가 그 보자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순간 이모 할머니께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증조 할머니께서 안된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는 그 보자기를 낚아채서 이모 할머니 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웬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모 할머니를 물고 도망쳤고 곧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할머니가 이상한 꿈에 초조해하고 계실 무렵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으로 보았을 때는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살려주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왜 이모 할머니께 그 보자기를 던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자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온 군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네요 만약 그 보자기를 계속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더라면 상을 치르게 된 사람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시체육이 M이라는 남자가 체험한 이야기이다 M씨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밤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시간대는 밤 8시에서 9시 30분 학원은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학원 앞에는 드넓은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이 있었는데 M씨의 집에서 학원까지는 이 공원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이 공원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벌레가 M씨의 오른쪽 눈에 들어갔다 순간적인 상황에 벌레를 쫓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쳐버려서 산책로에 있던 벤치와 충돌하고 말았다 당연히 자전거에게서 떨어진 M씨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가기로 했다 몇 분 후에 공중화장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M씨는 공중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M씨는 물이 필요했다 떨어질 때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등불 아래에서 다리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출혈이 심하고 피부가 벗겨져 안쪽에 속살이 보이고 있었다 M씨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 상처가 난 부위에 물을 뿌려서 피와 먼지를 씻어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은 한쪽 벽에 매직펜이나 볼펜으로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던 상태라 많이 더러웠다 다행히 비대로 된 서양식이었던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몇 분 후 볼일을 마친 M씨가 화장지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였다 휴지가 없다 휴지신만 남아있을 뿐 예비용 물티슈도 가방에 있었는데 그 가방도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었다 사람이 있는지 불러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비대에 버튼을 눌렀다 비위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로 했다 물이 나올 기미가 없었다 비대에 노즐이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 빨갛고 걸쭉한 것이 소음과 함께 노즐에서 뻑금뻑금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새빨갛게 변기를 물들여갔다 M씨는 재빨리 비대 버튼을 눌렀다 소음이 사라지고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우선 이 새빨간 이물질을 빨리 내려보내고 싶었다 M씨는 물 내리는 버튼을 눌렀다 흘러가지 않았다 변기가 막혀있는지 천천히 물이 올라왔다 색도 일반적인 물의 색깔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 결국 변기와 수면까지 거리가 2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멈췄다 M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몇 분 후 M씨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M씨가 있는 화장실 안까지 오자 딱 그쳤다 저기요 휴지가 없어요 괜찮다면 다른 곳에서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다 저기요 저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 점점 무서워진 M씨는 혹시 위에서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았다 뒤통수가 보였다 문을 등지고 서 있는 것 같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키가 정말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계속해서 M씨의 말을 무시했다 M씨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전혀 열리질 않았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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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정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사람 있다고 적당히 해라 M씨가 소리를 지르지만 노크는 그칠 줄 모른다 밖이 신경 쓰인 M씨는 문틈새로 들여다봤다 밖에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는 소년이 문앞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M씨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소년이 땀 멈추더니 M씨가 있는 화장실을 향해 다가왔다 더 이상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M씨의 시선 앞에 소년이 멈춰 섰다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 게다가 젤리처럼 변색된 흰색 피부 썩고 있는 것인지 악취가 코를 찌른다 소년이 자신의 오른팔을 우두둑 긁어대기 시작했다 흰색 젤리 피부는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고 하얀 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온몸이 가려운 듯 신체 곳곳을 긁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긁기 시작하자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가 떨어져 나갔다 보기에도 끔찍한 소년의 모습에 M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년은 M씨가 있는 화장실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에 M씨의 바로 눈앞까지 와서 문 틈새로 M씨를 바라본다 노릇하고 탁한 눈알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눈알 소년은 기분 나쁘게 웃더니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10cm 정도의 철사 소년은 철사를 문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틈새로 들여다보는 M씨의 눈알에 철사를 잇는 힘껏 밀어넣었다 철사 끝이 M씨의 눈알을 뚫었다 이상하게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물질이 눈알을 통과한 느낌이 들었다 소년이 기쁜듯 웃고 있는데 갑자기 새까만 검은 장갑을 끼고 있던 거대한 손이 소년의 머리를 움켜쥐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노크 소리는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년의 머리가 반으로 뜯겨져 나갔고 소년의 몸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바닥에 앉아서 소년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M씨의 시선을 깨달았는지 입 한가득 소년의 시체를 쑤셔넣고 나머지 부분을 문틈에 빽빽히 붙이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젤리 같은 이물질 거기서 M씨의 기억은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청소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M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M씨의 눈에는 화장실 벽에서 튀어나온 철사가 박혀있었다 오른쪽 눈은 실명되었고 지금은 의안이 들어있다 그날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소년과 검은색 논코트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M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M씨가 가르쳐준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모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공중화장실 지붕 위에서 시체를 발견 M씨는 산산조각난 상태로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었고 죽은지 상당 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사체 유기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정보에 따르면 M씨는 소아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며 신원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